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도 시끄럽지만 미국도 야단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하원에 의해서 탄핵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탄핵 발의를 하면서 독자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고서가 나오면 그게 기초해가지고 하원이 탄핵 소출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표결을 하게 될 것인데 현재로는 다수당이 민주당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3분의 2 결의로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에서 말하자면 이탈제가 생기지 않으면 파면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조사 하원의 탄핵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반역적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확 변하면 공화당도 그 민심을 역류하지 못하니까 탄핵에 가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낮지만은 그런데 요사이 탄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웅이 몇 사람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영웅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현역 중령입니다 알렉산더 비드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백악관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백악관의 NSC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안보회의고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담당입니다 우크라이나 담당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미국으로 망명 왔다기보다는 하여튼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중령이면서도 우크라이나 담당으로 NSC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렉산더 비드먼 이 사람이 어제 정복 차림으로 딱 나와가지고 미 하원에서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이 미국 사람들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역 중령이 바로 직속 상관인 트럼프 대통령 군 총수권자이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를 통해서 자기 부활을 막 공격을 해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수사기관이 나타나가지고 낚아채가지고 별건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미국 국방부가 미국 군이 비드먼은 아무 잘못이 없다 해가지고 비드먼을 신변을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비드먼은 아무런 범법 사실이 없으므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맞서고 있는 그렇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날릴 수도 없고 비드먼을 잡아넣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출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드먼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네프 윌리엄스 이 사람은 펜스 부통령 안보보좌관인데 두 사람이 다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히 불리한 정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이 제네프 윌리엄스하고 알렉산더 비드먼 두 사람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도청도 아닙니다 듣다가 두 사람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알렉산더 비드먼은 보고 의무가 있다 이 군인 출신이니까 보고를 잘 해야 됩니다 이 통화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백악관의 법률 담당 보좌관에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신고를 한 사실이 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나와서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비드먼이 통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자신의 라이벌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뒤 우크라이나의 까이스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부정 혐의를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요구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외국 수사기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자국민 그것도 정치적 라이벌의 아들을 수사해 달라는 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상부에 말하자면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그러면 왜 이번 청문회 나와서 또 청문회에서는 하원에서 하는 거니까 민주당 의원도 있고 공화당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비드먼이 진실을 말하도록 질문을 하고 공화당 의원은 비드먼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주 꼬꼬하게 비드먼이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게 미국인들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젤란스키 대통령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은 그냥 아주 무해무득한 하나의 요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비드먼 중량이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군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아무리 정중하게 하더라도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강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약한 나라고 또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약한 입장 말하자면 의료 입장에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무해무득한 요청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에 가깝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야 되고 젤란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거기서 무슨 부정을 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혐의가 없었어요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를 해달라니까 먼지털이 또는 별건 수사해달라는 요사의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부탁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드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화를 듣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바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정적을 어떻게 하면 깎아 내리는데 이 아주 불쌍한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손을 비틀어 가지고 할 것이냐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바이든 아들의 비리 혐의도 없어요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생사람 잡듯이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두 가지 압박을 해요 그렇게 해야 당신을 내가 백악관에서 만나 주겠다 또 4억 달러의 원조액이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이걸 딱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에서 말하자면 반란군을 막 지원해가지고 일종의 내전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전에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리미아를 그냥 강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미국에 매달리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트럼프가 자기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비겁하게도 상대방의 약점을 켤려고 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비드만이 우크라이나 출신이니까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으로 올 생각이 없느냐 하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이 당신은 우크라이나에도 충성하고 미국에도 충성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비드만이 그것은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읽어야 거절을 했다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아버지 그 아버지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물론 미국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나는 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나는 미국에 봉사하고 미국을 지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박수를 받았어요 위드만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헌법에도 맞지 않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 많은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한국의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은 신분이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합니까 헌법제 7조는 공무원들의 방패입니다 헌법제 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지시가 내려오든지 이번에 트럼프가 했던 식으로 또는 헌법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릴 때는 그것을 거부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런 공무원은 함부로 파면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헌법 7조가 바로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믿고 믿고 비드만처럼 저항을 해야죠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울남전 때는 사실상 기필을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간 사람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해치는 정책을 펴는데 대해서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계속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진 것은 시야의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통화를 엿듣고는 엿듣었다기보다는 그 통화 내용을 알게 되고는 이것은 내부 고발 사항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상부에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이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드만 같은 군인 그리고 시야의 요원 같은 이 안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외교관들이 요새 미국 하원에 나오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무원 어떻게 보면 지금 안보부서 CIA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겠다는 반란이 아니라 트럼프로부터 미국을 지켜주겠다는 아주 정의로운 국민 저항적인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태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명령에 따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몇 사람 있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국장급 이상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이게 참 불안 요소입니다 더구나 군인입니다 군인 비드만은 군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단이 군인입니다 군인에 대한 신뢰도가 70% 80%입니다 그러나 국회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1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군인을 모독한다든지 군대를 모독하는 정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냥 선동꾼이 나서고 정권 사람들까지 군대를 동네북처럼 진리기고 선동세력의 먹잇감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랬다가는 그 정치인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으므로 비드만 같은 영웅이 나타났다 우리로서는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기댈 때가 있습니다 헌법 5조입니다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 헌법 5조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국군이 지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합니다